제작진 진출 진출 거품 뭐해? 내려오실까요? 자식이 여기서부터? 준비! 준비! 1층에 쓰는 보다 더 신기름 자연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와우! 다 짜리죠. 안녕하세요 저희는 무척 친한 사이고요 브랜딩 성주동에서 나온 유미 역할을 만든 김지현 나언니랑 김지현이랑 헷갈린 거야 나언니랑 김지현이랑 헷갈린 거야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현이고요 김지현이 아닌 정말 김지현이고요 김지현 언니고요라고 하려다가 이 친구 말을 헷갈린 거지 이 친구는 양혜지예요 해는 여의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아하는 김지현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유미 역의 양혜지입니다 저희는 친구로 나오지만 저는 일을 잘하고 저는 일을 못해요 야 동기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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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해줘 동기 사랑 사랑 좀 해줘 아 너무해 우리 유미는 정우는 좋아 정우제는 엉망을 좋아 컷 조심하세요 바뀌고 컷 컷!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나요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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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가 한 발짱만 한 발짱만 한 발짱 진짜야? 왜? 인기 많으면 목욕도 안 맞고 당뇨자 안 말리고 다 그렇잖아 자 가볼게요 한 번 더 먹으면 돼요 단배우 진짜 먹는 거 이거 베리스레야 베리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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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남겹게 단배우 음식 딱땅 안 빼셨어요? 옛날에 너무 잘ingo 베리스레 인사를 우리가 해도 전화 중이로 돈을 다 해보니까 해야 돼 은사를 우리가 해줘 해외 엑스 유권 얘긴 들었어요 우리 남팀장 걸 뺏었다고 경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네 일 잘한다는 칭찬으로 받아 드릴게요 근데 오늘 경영 간부 회의 아닌가요? 간부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길래? 야 그럼 너는